동백나무가 엄청 많죠? 동백알이 있잖아요. 안 열었어요. 한번 제가 따드릴게요. 안도에는 이렇게 동백나무가 많아요. 근데 올해는 동백나무 좀 보세요. 올해는 유난히 이렇게 동백씨가 많이 열었네요. 가까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많이 열렸죠. 이렇게 엄청 열렸죠. 이거를 기름을 짜요. 기름을. 여기 안에 또 알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이걸 꺼내가지고 기름을 짜요. 기름. 그래가지고 저는 얼굴이 좀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바르니까 얼굴이 윤기가 차라라라라라라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름에도 저는 이것만 바르고 선크림만 바르고 나가요. 얼굴이 확실히 적감도 좋아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따고 있어요. 여보 이거 한번 따고 보여줘봐. 이게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구요. 옛날에 우리도 몰랐으니까. 이렇게 다 입으면 이렇게 버려져요. 따고 안면이도 버려져요. 그러잖아요. 이거 따 보세요. 그러면 이게 알맹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 기름을 짜는거에요. 가지 해봐봐. 그냥 이거를 기름을 짜는거에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머리에 많이 발랐는데. 얼굴에 바르면 진짜 좋아요. 촉감도 좋고. 이런거에요. 우리 오늘 좀 따자 이거. 대병으로 한 병 짜는데. 25,000원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버려졌을때 짜면 좋은데. 이렇게 버려져서 땅으로 흘러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닫아진걸 짜기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석류. 벌어지지 않는거 같죠. 이게. 이만큼 땄어요. 이거 지금 3박스 땄거든요. 여기 꽈봐봐요. 이거. 살짝 말리면 이렇게 벌어져요. 3개. 3박스 땄어요. 금방 땄죠. 금방. 한 10분만에 땄습니다. 이 안도에는 동백이 너무 예뻐요. 동백꽃도 예쁜데. 동백 열매도 예쁘죠. 동백 열매 보러오세요. 안도에는 청정기약이랍니다. 기름을 여기 제가 얼굴에 바르는거거든요. 여기 제가 뚜껑도 안보이죠. 색깔도 보여드릴께요. 지금 제가 여기다 이렇게 이만큼씩. 냉장실에다가 이걸 기름을 넣어놔요. 그래갖고 제가 쓸만큼. 이 정도면 거의 한 달을 쓸더라구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세수하고 얼굴에다 딱 발라요. 주름도 안생기고.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나이 먹으면 얼굴이 기름기가 없어요. 이걸 바르니까. 어떤 화장품보다 더 좋더라구요. 색깔 보시죠. 저기 하죠. 색깔 좀 보여줘. 이게. 많이 볶으면 까매진다는데. 저기. 좀 돌볶어서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올해 이렇게 잘라구요. 저는 이제 제가 올해 이렇게 잘라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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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